박랑신이자 보석같은 존재 명곡하십니다. 박랑신 김삿땅 직장의 삿갓으로 박랑산 돌리 빈 그룹들 고개 넘어 하늘은 계기 그느냐 열두 대원 온다만이 골신이 을 바라며 술 한잔에 기한주로 돌아가는 김삿땅 세상이 싫은가요 벼슬도 버리고 비닷하니는 사랑없네 빈 그룹이 저만 흘러 손을 잡는 지키는 바다 소문이 흘러봤던 소문이 흘러 소문이 흘러 나를 기한다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는 제가 맞춰 드리는 대로 눈물의 수박둥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940년동에 나온 노래입니다. 왜 나온 건 잊지 말기죠.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참 유행하지 못하고 1948년동에 유행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 가사 3절에 다시 한번 불러보자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아리랑을 자기 변방 소속 민족의 노래라고 흡소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라가 심심인다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누누의 수박 등 바라드리죠. 가윳은 공로에 밤이 깊으니 허물어진 과거가 술잔에 쏠다. 한숨이냐 연기라냐 애매이 가려는 목을 놓아 불러보자 맨날의 노래 수박 등을 때린 굳은 빗소리 수박 등을 때린 기름 소매에 기름 소매에 옛날이 연다 구념이냐 굳은 빗소리 가슴속에 숨여든가 강릉날날 참가 나의 힘이 있는 영업자 신세 넋두리로 나르는 인생의 역사로 파소이냐 넋두리냐 종달새 항상 다시 한 번 불러보다 아리라 하일로네 계속해서 부르르르 잘 살았다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르르르의 빅공 김연아씨입니다 부르르의 빅공 김연아 부르르의 빅공 김연아 부르르의 빅공 김연아 아리라 하일라 하일라 종달소 이르르의 빅공 김연아 부르르의 빅공 김연아 내 앞에 왔던 사랑의 빅공 김연아 쓰기 아, 이정도는 어떤 삶도 누구를 fly 가요 주세는 인도 한 번 하던 것 왕관하는 자세 인도 한 번 하던 것 후룩뚝후루 살 수 없는 것 하도 몰래 하도 몰래 흘러나는 침칫칫도 도둑고 다르렁도 후룩뚝후루 살 수 없는 것 이리 오빠나 오빠나 한 번 하던 것 가끝후라지에 자천갈비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욕뚝후루 욕뚝후루 살 수 없는 것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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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요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아, 아동하룸 도둑뚝후루 촐랄 후후, 우후, 우후루 살 다가요 후후, 우후루 살다가요 후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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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우후, 우후루 살다가요 감사합니다.